주력 종목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서용은 전문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제가 주력으로 보고 있는 종목은요. 첫 번째로는 히림이라는 종목을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현대글로비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현대공업, 그리고 마지막 현대로템 보고 있습니다. 건설 쪽, 인프라 쪽 보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안에서 어떤 기업들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첫 번째로는 히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시간을 통해서 히림은 좀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아직까지 좀 시세가 강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어저께 좀 거래량이 좀 붙으면서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었고요. 히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려진 건축 설계사무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나 중공 쪽을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박미도 함께 진행하면서 사실 소규모 차원에서는 한미 회담에 대한 방문이 이루어졌다는 점들도 상당히 호재성으로 반영이 되는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이 점에서 또 주목해봐야 될 부분들은 다음 주죠. 사우디 교통물료장관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다시 한 번 네옴시티와 관련된 종목들의 시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들을 주목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일 히림 같은 경우에는 3% 넘는 상승세가 좀 이어진 상황이고요. 아직까지는 좀 역배열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세가 좀 제한적인 모습들은 있습니다만, 최근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좀 유입되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좀 정배열로 전환되면서 상승 전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참고해보시고, 지금 접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대글로비스에 대해서 좀 살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대글로비스는 현대차그룹의 통합물류를 담당을 하고 있고, 해운업, 그다음에 유통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접을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물류 쪽이나 해운쪽 쪽에 있어서 1분기가 상당히 경기 침체가 있었습니다만, 현대글로비스가 유통사업 쪽의 매출을 좀 선방을 해주면서 1분기 실적이 좀 무난하게 좀 나와주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현대차그룹에서 진행하는 수소 관련된 사업에서도 함께 좀 동반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좀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대기업의 중고차 진출에 있어서도 지금 현대글로비스가 중고차 경매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글로비스를 중심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놓여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가격은 16만 원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 수급과 동반해서 좀 공략을 해보신다라면, 18만 원대까지도 좀 기대해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좀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영훈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